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다 그랬어요 단면도는 자 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리는거는 노란색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노란색 이루어지는건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면선 인면으로 보이는거는 선생님이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착착착착착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됐고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자 자세 보이시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뒷부분 먼저 여기 중심선이 어디나요 900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900 들인거 여기서 얼마나 갑니까 옵셋 210이 나갑니다 그러면 210을 선을 살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지붕은 얼마나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얼마 600 이라 있죠 여기서 옵셋 600 이런식으로 될 겁니다 선을 하나 끄세요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합니다 이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600 이런식으로 될거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인면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끊기겠죠 덮히겠죠 그 다음에 지붕은 이렇게 넘어갈거고 자 진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지우기를 좀 지울게요 자 지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 이렇게 딱 덮히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뭘 넣어야 된다 이제 뭐에 나왔죠 여기에 벽돌 문양 있죠 벽돌 문양 해치 선생님이 부드럽게 한번 넣어볼게요 빨리 넣어볼게요 해치를 해서 이런 벽돌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이런식으로 맞죠 이따 대충 그렇게 해서 손을 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걸 믿습니다 이렇게 엇갈려서 쌓고 있죠 자 밑에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옆에 이걸 보는거에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자 지붕 완성했습니다 맞죠 지붕하고 이 부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에요 아 이게 뭐 아치병이 있네요 아치병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치병인데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디 있습니까 이 선이 있죠 자 봅시다 여기 끝 이 라인 올립니다 그러면 지붕 처마에 맞춰서 올립니다 올려서 여기는 기둥이죠 자 벽돌 이렇게 쌓구요 그 다음에 이 아치병이 어디 여기서부터 통과되니까 이쪽이니까 여기에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한 이정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치워지겠죠 왜 다 벽돌로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죠 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위에 벽돌 쌓을 수 없으니까 창망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인식으로 이게 뭐에요 여러분들 해치 벽돌 문양으로 넣는거죠 됐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문이 보이네요 자 이 사이즈로 한번 재봅시다 스케일 가지고 이렇게 스케일로 딱 재보면 얼마로 나올까요 여러분들 보통 900입니다 정확하죠 예 양쪽에서 100을 띄우고 900만큼 높이는 얼마 약 21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은 900 높이는 2100 먼저 문틀을 40으로 넣겠습니다 사이즈로 4개 그립니다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옆에 넣습니다 맞죠 자 이 문을 그리는 방법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 그리는거 자 900에 2100입니다 먼저 문틀을 40으로 넣겠습니다 옵셋 45 이 간격이 얼마 밑에는 없죠 자 이게 45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닥에서 아 먼저 손잡이가 이쪽 있죠 그럼 바닥에서 얼마 900 정도 띄우는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십자가 끝 그 다음에 경첩 타세요 조그만 조그만 이런식으로 타세요 문갔죠 아니요 선생님 더 멋지게 하고 싶어요 네 사각형을 이렇게 그냥 그립니다 여러분들 집 있는거 설명하세요 이런식으로 끝 끝 뭐가 어렵나요 됐죠 그냥 이거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얼마나 하세요 이거는 얼마나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아무리 잘못된거에요 뭐 비는 얼마 900입니다 자 이 문은 왜였죠 그러면 이 문이 이렇게 들어갈거에요 손잡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미로 하면 되죠 똑같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45 땡기고 손잡이 있고 끝났죠 아 선생님이 허전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허전한건 없어요 그런데 허전하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뭐 스트레트로 이렇게 해치로 벽 뭐 발랐다 이런식만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헷갈릴거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녹색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색 자 녹색을 가지고 이 인면을 완성하는거에요 됐죠 이게 뭔 설치하구요 도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어려운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시키면 금방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도면 그리기 편해요 먼저 앉아서 캐드 백란해보세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게 정말 잘못된거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정말 부탁하여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해서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도 이 강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키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안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